식사하세요. 그럼 밥들 먹자. 당신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아닙니다. 방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아니 현이랑 같이 개그맨 시험 보는 친구들이랑 뭐 이번에는 시사개그 준비한다고 연습하고 있어. 걔가 뭘 한다고 시사개그를 한다는 거야.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래. 알겠어요. 현이야 아 좀 나와봐. 아우 아빠 많이 화났었어. 아 지금 한창 연습 중이. 아빠. 너네 지금 꼬리 이게 뭐야. 지금 이러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. 완전히 새로운 개그. 준비된 개그맨 저에게 맡겨주시면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지겠습니다. 제 4차 개그 혁명을 이끌 사람. 누굽니까? 그래 너네 어? 뭐 개그맨 되면 뭐 어떻게 할 건데? 제가 개그맨이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개그로 81만 개의 코너를 짜겠다.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우리 안 후보님은 새로운 개그 짜셨습니까?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실망입니다. 이 중에서 개그맨이 될 사람. 누굽니까? 우와. 진짜. 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. 너희들 밥들 안 먹었으면 안 돼. 배고파요 엄마. 밥 먹어 밥 먹어. 애들이 지금 연세가 못 차린 건 없는데. 잘 먹겠습니다. 밥 먹자. 어때 뭐 입맛에 맞아? 완벽히 새로운 오이 소배기. 이게 바로 준비된 오이 소배기 아니겠습니까? 이 준비된 오이 소배기 먼저 드셔보십시오. 저는 오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이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아니 그러면 우리 호 후보님이 먼저 드셔보십시오. 너나 먹어. 무슨 이무송이야 뭐야. 이무송이라뇨. 이보세요. 이보세요? 어디서 버릇없게 이보세요야. 제가 후보님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. 야. 야. 야라뇨. 야야야. 내 나이가 어때서. 노래 안 되겠어. 다 때려치고 들어가. 아 아빠. 왜 저희가 이렇게 짠 거 자꾸 때려치라고 하세요. 저희 진짜 준비한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. 그래 얼마나 재밌나 보자 한번 해봐 그래. 네 저는 지금 치열한 경쟁 후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후보자님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후보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치가 개그보다 더 웃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이제는 정치보다 개그가 더 웃긴 세상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 첫 번째 공약 아재 개그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. 요즘에 아재 개그를 누가 합니까. 아. 쟤. 분위기 이렇게 만든 사람. 누굽니까. 자 그러면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당선인 기호 1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정말로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의 개그 대통합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. 대한민국 코미디 포에버. 아재 개그 대통합! 네!